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서연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이 빼빼로데이라고 하더라고요 함께 가라고 11일 이렇게 있대요 함께 가라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 오후 2시 11월 11일 오후 2시 조금 잠시 후죠 잠시 후에 금달래 가수님 금달래 가수님 우리 부모님이라는 타이틀곡을 가지고 계시는 아주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지신 분이세요 금달래 가수님은 북한에서 온 가수세요 그런 목소리가 어떤지 아시겠죠 오늘 오후에 2시 금달래 가수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 최서연과 아주 유익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 밖에 날씨가 굉장히 좋죠 요즘에도 코로나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조심하시고요 환절기에 감기가 이렇게 많이 들 수 있어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항상 건강 조심하면서 행복한 시간만 보내기로 해요 행복한 시간만 보내기로 해요 평방 한번 오늘 뛰어볼까요 우리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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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그냥 더도 말고 들도 말고 지금처럼만 이렇게 서로 손 꼭 잡고 콕 잡고 함께하는 마음 쭉 갑시다 우리 저도 자주 찾아 뵙지는 못해도 항상 마음은 그대로 있어요 우리 유치님들 사랑하는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 여기에 있어요 이따가 오후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이따가 만나요 안녕 안녕